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죠 별의별 분들을 다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건축을 하는 분인데 그분의 직무는 설계사예요 그러니까 건축의 내용을 그리는 분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설계사로서 직업인으로서 가장 보람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 자기가 설계한 대로 건물이 느낌까지 그대로 온전하게 살려서 나올 때 그 희열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종이에다가 일일이 드로잉을 했지만 그것이 실물로 완공되어서 눈앞에 보여지고 그 느낌까지도 그대로 살아올라올 때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입체적인 종합적인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사실은 스케치도 하고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설계 과정서부터 시공해서 완성 과정까지를 한 번 겪어봤어요 겪어봤는데 설계사하고 시공자가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설계한 분도 나이가 젊고 시공하는 소장도 나이가 젊어요 둘이 한 살 차이인데 거의 하루에 두세 번은 싸우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목양실에서 다른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저하고도 의논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싸우는데 뭐 갖고 싸우냐면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절약하고 그런데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 선 하나를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사실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하대요 그런데 설계자는 설계대로 지으라고 말이에요 재료도 그러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그렇게 싸워요 한 번은 둘이 다 내쫓았어요 나가서 싸우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설계하는 분의 이야기는 설계도 대로 그림이 느낌까지 온전히 살려져서 완성될 때만큼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꼭 같은 마음 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공 중이죠 말하자면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연약하고 부분적이고 부족해요 너무 서로 자극 주지 말고 또 흉 보지 마세요 아 저 공사 중이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어제 인간이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서로 못 지내죠 아 지금 공사가 저 친구 더디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오늘 좀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자? 헛되이 받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는 말이 갖는 의미가 여기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무슨 얘기일까요? 마치 예수님이 비후 속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야 그 가치를 알아 먹겠냐 그 정도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또 자리도 찾아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를 해봤는데 이 말이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저도 역부족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데까지만 우리가 다루다가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얘기는 바울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의 이야기를 인용을 한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인용한 2사야서 49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주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입니다 제목처럼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 다음에 사도바울이 구약성경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럼 반드시 자기가 지금 주창하고 싶었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는 주제에 의미를 담은 인용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바울이 인용한 2사야서 49장 이야기를 먼저 찾아가 보십시다 우리 2사야서 49장 8절을 넘어가 봅니다 자막 없어요 바로 찾으세요 2사야서 49장 8절 구약성경 중간쯤 열면 대충 나옵니다 8절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잘 보시면 본문이 좀 길긴 한데 결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황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뭘로 상속한다고요?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말하자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것은 구원 이후에 고토로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고토로의 회복을 통해서 그 기업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상속하시겠대요 그러면 기업을 상속하게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될 수밖에 없을까요? 구원이 전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도 포로로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을 상속해 줄게 그러면 그 약올리는 거죠 상속해 하겠다는 이 약속 속에는 사실상 무엇이 담보되어 있는 겁니까? 구원이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회복도 상속도 불가능해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기업을 상속해 하겠다는 약속 속에는 그 구원이 전제되어 있고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장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는 예언의 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2절 다 같이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홍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49장 1절서부터 쭉 무슨 얘기를 약속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미 복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1절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해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게 전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을 듣기 전에 그 소식을 알기 전에 그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는 이 백성들이 착각을 했었다고요 4절처럼 4절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이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허수 거야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결과는 똑같은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네 삶하고도 유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고린도교의 송도들과 사도바울 사이에 얽힌 심정적 선이 이렇게 얽혀 있어요 계속 고린도교의 송도들은 사도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과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가 뭐 저래 사도라면 저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고생하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병나고 연약하고 얻어먹고 우리 성도들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라는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해 저건 가짜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의 송도들에게 그런 오해에 걸려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에 걸려질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나 또 신앙이 약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형 간사생활 10년 한 결과가 그거야? 아직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공감하죠 언니 간사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그거야? 그러면 확 할 말도 없고 짜증나요 지치고 그래야 제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야를 통해서 설명된 그 구원의 소식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의식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 속에 약속 속에 담아진 메시야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도 이렇게 헛소리 했을 거다 사절이 그 얘기예요 사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이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내가 함부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판단해서 자조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넘어질 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절 한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알뜻 모를 듯한 표현 하나가 우리 눈길을 끌죠 뭐냐 하면 6절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쉬운 일이라 옛날 성경에는 경한 일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쉬운 일이라 저를 보십시다 이 얘기는 이제 쭉 구원의 순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설득하냐 하면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신약에서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조금 풀어놓자고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앞으로 그대들이 경험하고 누릴 어떤 일에 비해서는 가볍고 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경월이 취급받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에 비해서 앞으로 누릴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못 알아듣는 표정을 지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어떤 일이냐 8절이 그 얘기입니다 8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또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익혀 그들에게 그 황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뭐로 상속하게 한다고요?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너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홍해를 건너는 데 목적이 있지 않죠 홍해를 건너서 홍해 해변가에서 쭉 파라솔 펴놓고 저게 껍질 묻고 이거 하려고 우리 구원한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어린 양의 죽음을 통과한 홍해를 건넌 신약식으로 해석을 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난으로 들어가야죠 가난으로 들어가야죠 오늘 그 얘기를 기업의 상속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구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아직도 갈보리 언덕에 머물러 있다는 놀림을 합니다 그 놀림이 이해는 돼요 우린 늘 십자가 사건이 신앙의 끝이고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에베소 같은 경우나 베드로 후소에서 설명하는 이 구원의 입체적인 그림은 이런 거죠 어느 집에 초대를 되어 들어가는데 대문을 보니까 이건 진짜 요즘 말로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문만 짓는데 얼마를 썼습니까? 그랬더니 한 50억 썼대요 대문이 50억짜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펼쳐질 내용은 한 5억 썼을까요? 그렇게 집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중요성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십자가가 전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마저도 상속받아 누릴 영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에 비해서는 쉬운 일이 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대문이 얼마짜리? 현찰로 그냥 아예 합시다 대문이 50억짜리예요 그러면 그 안에 설계되어 지어진 누리고 살 집의 내용은 어떠하겠나 그 말이죠 이게 상상불가예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성도들이 사도바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뭘 지금 공격하고 있죠?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권이 공격받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교의 세 가지 위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째 외부로부터의 환란입니다 당시 이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외부에 많은 무서운 공격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죠 패턴은 두 번째 위기는 내부적인 환란이에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신앙적인 영적인 미성숙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위기가 뭐냐면 사도들이 겪는 고난을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들이라는데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된 거죠 이 상황을 놓고 사도바울이 지금 받는 이런 고난은 장차 누릴 완성될 그 부여하고 풍성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잘 감당하라는 얘기를 3절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4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댐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같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제 전체 감이 좀 들어오십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사도바울이 꺼내놓은 이유는 일부러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요 이사야의 글을 49장을 쭉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구원을 약속하고 보증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6절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 구원은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텐데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고난받으실 일을 얘기할 텐데 이사야의 순자의 글을 통해 그것은 오히려 경한일이래요 뭐 때문에? 뭐에 비교해서 앞으로 누릴 상속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완성된 자리까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눈물의 길, 고난의 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즐겁게 감당하고 견뎌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일에도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가정이고 상상이에요 어느 분이 쪼들리는데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월말되면 돈 끌어 다니기 바빠요 애들은 돈 달라고 그러지 그런데 어느 날 법원에서 편지 한 통에 온 거예요 뜯어보니까 옛날 얘기가 써 있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법률 요구가 하도 많고 보니까 자기 고향에 몇 십만 평의 어마어마한 산이 있는데 이게 상속이 되고 되고 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상속이 된 거예요 왜 됐나 봤더니 이 사람이 종손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의 모든 선산과 유산을 이 종손에게 전부 법률적으로 오래전부터 상속을 해놓은 겁니다 집안에서 이제는 마지막 순서가 되어서 이 사람에게 그 모든 권리가 법원의 관리에 의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상황을 깨닫고 기가 막혀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이제 이 갑작스럽게 생긴 이 엄청난 유산과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그 달라질 모든 새로운 인생과 삶에 대해서 보랏빛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상황을 모르는 식구들이 들어와서 아빠 어떻게 해결해 놨어요? 또 와이프는 요구 내일까지인데 아직도 감감 소식이에요? 그래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바가지를 긁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린 이 사람도 같이 짜증을 내고 같이 화가 날까요? 그래요? 여유작작하게 빙글빙글 웃으면서 괜찮을 거야 다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당신은 뭘 믿고 아빠는 뭘 믿고 다 수가 있어 다 대안이 있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 사람은 상속될 기업이 어떠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잠 안 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누워서 얼마나 즐거운가 상상도 못해요 얼마나 즐거운가 그동안 날 깔보고 흉보고 비난하고 놀리고 하던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변신을 하고 나설까 그런 상상도 해가면서 여러분 유명한 천국 비유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농부가 밭을 갈러 나갔다가 보화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묻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래요 이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가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가치가 확 뒤집어지는 순간 자기의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뭐가 발견이 된 겁니다 번쩍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업의 상속 저는 민숙이 13장 14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을 쭉 한번 살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앞에 놓고도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뭐의 보고를 듣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정탐꾼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살피고 오라는 정탐꾼이 아니에요 그 땅은 이미 상속이 된 땅이에요 믿습니까 가난한 땅은 그리고 그 땅의 정탐꾼을 들여보낸 것은 거기 우리가 들어가도 살만한 데인지 못 살만한 데인지 이걸 가늠하고 오라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적인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백성들은 그 땅의 상황을 보고받고 밤새 통곡하며 모세를 달달 벗고 웁니다 이거는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구원을 거절하는 사건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요즘 매번 기기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죠 5가 나오면 몇 달 안 가서 또 6가 나오고 6가 나오면 또 6S가 나오고 얼리어답터들은 이거 바꾼을 하고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솔직히 그 기계의 기능을 몇 프로 놨습니까? 몇 프로 놨어요? 50%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어플은 또 다 받아놔 쓰지도 않으면서 막 창까지 만들어서 몰아넣어 거기다가 보면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폴더폰이 최고 경제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폴더폰 열고 닿는 맛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가 부끄러움이 들통이 나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안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이미 모든 걸 가졌고 누렸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잘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자래요? 가진 자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구 밑에 있기 때문에 전지 전등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관계 문제지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인식을 새롭게 하세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누리고 깔고 앉아 있느냐가 빈부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 밑에 지금 누구의 통치 밑에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전지 전등하시의 하나님의 아들로 있단 말이에요 아들로 하늘의 공주로 딸로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5장을 한번 다 열어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5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장 3장 마지막에 전서가 5장이 되어 있죠 3장 1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읽기와 생각나게 하여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미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심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누가 참는다고요? 주님이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타임 스케줄은 이 다시 오시는 신랑의 시간에 스케줄을 맞춰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덧립고 새 사람으로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다듬어지는 가운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날 신부로서 준비하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단장하여 우리가 정갈한 신부의 옷으로 날마다 준비되는 예복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